실전 필수 핵마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나오는 모양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핵마가 있죠 이 핵마가 좋아야 바둑이 늘 수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핵마를 보여주셔야 그 다음에 또 좋은 핵마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핵마가 나쁘면 이게 연속에서 꼬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마 그리고 사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맥을 딱 짚어주는 맥점 이 세 가지만 딱 배우시면 기본적으로 바둑을 잘 두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너무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나는 절대 한 칸 안 둬 어차피 한 칸 안 두기 때문에 이런 모양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화점에서 날일자밖에 안 두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바둑이 다 그냥 날일자만 둘 수는 없잖아요 한 칸도 둘 수 있는 거잖습니까 한 칸 두었을 때 이렇게 압박하는 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백이 여기를 하나 지켜둬야 될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이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런 그 수는 흙이 이렇게 넓게 바둑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흙한테 이제 변 쪽을 다 내줄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뭐 침착하게 두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좋은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많이 두는 수가 어떤 수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로 많이 두는 수? 이 수? 이게 이제 거의 제일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두고 이렇게 머리를 세워주면 여기 또 들여다보는 맛이 나빠요 그리고 이거 둔 다음에 그나마 이거라도 둬가지고 지켜두시면 좀 나은데 여기를 두면 이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입니다 손을 빼면은 여기 두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거의 선수잖아요 그러면 백이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젖히고 막을 때 단수치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은 반발하고 싶은데 이거 따내면은 너무 아프죠 그럼 또 이런 것도 선수당하니까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리면 아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어면 눌러막혀가지고 이 흙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붙이는 것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 이거는 뭐 거의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태에서도 진짜 내가 삶이 경각에 달했을 때나 두는 거지 두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두시면 안 되고요 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뛰면은 지금 이거 두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모양이 너무 우그러져 있죠 진짜 살기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자 지금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시죠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 걸쳐두고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둘 때 이제 이거 지키는 걸 안 두고 발빠르게 손을 뺀 거란 말이에요 둘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선수가 돌아왔을 때 흙이 나는 이렇게 여유있게 두는 게 아니고 이걸 압박해서 공격하겠다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협공을 하고 싶은데 협공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두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프로들이 제일 많이 두는 수는 다가선은 수고요 그럼 띄워야 될 때 그때 여기를 붙여둡니다 이걸 지금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으면 아까 모양보다는 훨씬 더 배기 좋죠 아까 전에는 여기 뒀는데 이거 둔 거잖아요 그때 여기 둘 때 흙이 이거 두는 거는 좋은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붙이는 수는 좋은 수예요 아까 전에는 나빠도 그러면 거의 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기를 띕니다 그럼 여기 끼워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다음 수가 좀 어렵죠 항상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이걸 붙여두고 여길 뛰는 효과예요 이게 이제 행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백은 여길 끼워 이을 생각인 거니까 이 부담 때문에 이 백 석 점을 갖다가 쉽게 공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의 바둑이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는 걸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뒀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 책에 나오는 건 이거 뛰면은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때 이거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석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너무 옛날 정석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별로라고 백이 별로입니다 백이 여러분 이거 날짜 가면은 너무 많이 당해요 뭐 이렇게 뛰면은 이거 저치고 이거 단수치고 이거 뭐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백이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걸 두라고 하거든요 그럼 단수치고 이을 때 뭐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끊고 늘면은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정수다 뭐 이렇게 이제 바둑 책에는 되어 있는데 너무 옛날 책 예 이거는 아니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두시면은 모양 자체가 벌써 조금 그렇게 그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느슨해 보이죠 그럼 이렇게 날일짜 가면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키면 또 이렇게 날일짜 나가면 요거 둘 때 또 요렇게 받으면 뭔가 좀 모양 자체가 예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그런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도 한 대 받으면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진짜로 이거는 뭐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형태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그림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눈목자를 두시는 게 좋은 행마예요 예 요런 걸 둘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두 칸으로 씌우시는 수를 둘 줄 아셔야 됩니다 뭔가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탁 트인 듯한 느낌의 행마를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이게 접바둑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바둑 행마로만 가르쳐드려서 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접바둑만 말고 호선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럼 호선바둑에서 둬야 되는 형태를 접바둑 정석같이 가르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 눈목자 두고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거의 100% 그때 여기 두 칸 가면은 상당히 이게 매력적인 수예요 여기를 만약 입구자 두는 게 좀 두렵다고 하시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를 찌르고 이거 막을 때 이렇게 막는 수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미는 수가 흙한테는 괴롭습니다 왜냐면 호구를 치면은 여기 단수 한방이 듣기 때문에 여기가 들으면 이거 넣은 다음에 여기가 이게 다 조이기가 되거든요 이게 조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거 입구자 두면은 뒀다가 오히려 조이기 당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밀 때 이걸 호구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호구 못 치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눌러 막으면 뒷맛이 없어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찜찜해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를 두고요 그죠? 이거는 끊자고 해도 끊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흙의 모양이 지금 더 괴롭잖아요 여기 지금 두는 순간에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 둬야 되는데 이거 둘 때 흙이 그냥 뭐 이렇게 한 칸 뛰어두면은 이게 몇 짐 나고 살았어요? 열 짐 나고 살았잖아요 여기가 열 짐 나고 사니까 이게 끊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저거 근데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아까 뭐 보여드린 옛날 정석척에 나오는 뭐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붙이고 두는 이거 두면 뭐 예 이거는 절대 두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둑 두시면 절대 안 넣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바둑이 절대 안됩니다 이럴 때는 뛸 때 무조건 여기 눈목자 둔다 그리고 이거 한 방 씌우셔가지고 요 두 점을 괴롭히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날일자 올 때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입구자로 여기를 갖다가 지금 어디 둘 시간이 없어요 흙이 달아나야 되니까 뭐 지금 이렇게 뭐 달아나야 되거든요 이거 달아나면 그때 이렇게 날일자 둬가지고 요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지켜버리면 이건 공격하는 척만 한 거지 실제로 잡겠다고 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날일자 두는 순간은 이게 다 집이에요 전부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 짭짤하잖아요 여기는 머리는 또 내밀어 있고 그렇죠? 여기도 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늘어버리면 흙이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더 어떻게 둘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다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태는 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를 둘 때 이거 띄웠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눈목자 두고 이렇게 한 방을 때리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만 두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흙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둘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 어떻게 둬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다 있죠? 있는 걸 많이 두시죠 그러면 여기를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 점을 버리고 이쪽 귀를 차지하겠다 자 그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젖힌단 말이에요 막으면 잎고 여기를 이열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 유명한 맥인데 젖히면 끼워가지고 곤란하죠 젖히면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거 단수치면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그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또 끊으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다 이렇게 선수로 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또 뒷맛이 있죠 백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두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은 방법입니다 근데 흙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맥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는 이렇게 나릴자를 두는 게 좋은 수라는 거죠 젖히면 이쪽을 젖혀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 끊어서 넘어가 있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건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잡고 뭐 이걸로 정리되는 것도 있는데 백이 이게 실리로 이제 많이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텁게 두시는 분은 이렇게 백이 두셔도 되고 이게 실리가 너무 많이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를 막으셔야 됩니다 막으면 이걸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뭐 여길 찔러도 똑같아요 찌른 다음에 넘어가도 여기를 호구칠 거니까 어차피 이거 두면 이어서 여기 단수치면 이렇게 두 점 머리 두들겨서 그러면 이걸 안 해뒀어요 안 해두고 여기를 두면 역시 이거는 이렇게 호구쳐가지고 따내면 나도 이거 하나 잡아서 여기 한 점하고 여기 한 점하고 바꾼 건데 귀에 집은 다 지켰잖아요 백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봤다 들여다보면은 내가 두텁게 둘 거면 이으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서 실리적으로 둘 거야 그러면 이쪽을 막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갈 때 이걸 붙이는 겁니다 올라서면은 여기를 잇고 이거 두면은 이렇게 뛰어나가시면은 귀를 지키면서 여기 중앙 쪽에 돌이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약점과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아직까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생녀로 살다 일단 내 거 지키면서 흙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에선 여러분 무조건 이거 들여다보면은 이거 아니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잇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쪽을 막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막으면 좀 복잡해요 여기를 뚫고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는데 그러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끊기는 거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보다 머리 안 아프게 두 가지 선택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붙여서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잇고 이걸 들어가면 이쪽을 막아서 이걸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서 둘 것이냐 이 선택만 하시면 여기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경우는 또 어떻게 둘까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두면은 일단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아픈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둘 때는 이쪽에 이제 바퀴가 깝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두면은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둬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거 막아버리면 이거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넘으면 이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막상 여기 붙이면 이거 이렇게 눌러 막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게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 두셔도 돼요 여러분 뭐 이것도 귀찮으면 여기를 아예 아니 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두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젖히시면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다 기어버린 거기 때문에 백이 두텁습니다 이 정도는 수를 내줘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당장에 이렇게 두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뛰게 돼 있어요 이거 교환한 다음에도 근데 이걸 교환하고 뛰면은 여기서 백이 먼저 들여다봅니다 아까 전보다 조금 더 나쁜데 이거 두고 이렇게 씌우면 결국 여기 뭐 어떻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여기 들여다보는 거 선수당했기 때문에 이거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모양이 일단 나쁘죠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태에서 이렇게 뛰면은 이거 눈목자 두고 이렇게 씌우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 날일자도 일단 지켜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밀면은 이렇게 뛰면 되니까요 지켜버리면 되니까 그죠 여기는 이 그 흙을 공격하는 걸 빙자해서 중앙쪽에 머리를 내미는 것과 좌상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좌변을 지키는 것을 다 겸비하는 그런 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흙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두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잖아요 높이 둘 수도 있잖아요 높이 두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면 어떻게 둘까요 이 수는 높이 뒀을 때 많이 드는 수예요 낮게 두면은 잘 안 둡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낮게 뒀는데 여기를 두면 이걸 나와서 끊었을 때 다음에 행마가 좀 어려워요 이거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 두 점이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한 칼을 뛰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장문 씌워가지고 이걸 두면은 이거 돌려치기 당해서 너무 모양이 나쁘죠 흙의 모양이 너무 나쁘죠 그렇다면 이 형태는 이 한 점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내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형태가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백은 빵따람 했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높이 두면 여기를 날일자로 갈까 이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두면 여기 들여다봤을 때 이 위치가 밑에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습니다 흙돌을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를 날일자로 가는데 아까 같이 나와서 만약에 끊으면 뭐가 다르냐면 이건 여기를 갖다가 단수 치고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여기는 끊는 약점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를 붙여서 행마를 구하는 게 아주 좋아요 단수 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빵따람이 되면 이게 돌의 위치가 백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젖히면 이게 진짜 완전히 무슨 바위에다가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되죠 껌딱지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데 이때는 백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붙이시는 거예요 상관을 하지 말고 여기를 상관하시면 안되요 나와서 끊는 거 기세다 막 이런 거 하시면 안되고 그냥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젖히면 이렇게 늘고 이 입구자 두면은 여기 막아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예 여기 이제 한 점 두면 여기서 호구가 되잖아요 단수가 후수로 잡는 거니까 별게 없고 또 여기를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둬가지고 완벽하게 방어가 되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흙을 갖다가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내밀어져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에서는 꼭 배워두셔야 될 행마가 뭐냐면 붙이고 느는 거 이렇게 날일자 뒀을 때는 요걸 꼭 배우셔야 돼요 붙여도 똑같아요 젖히고 이을 때 요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늘면은 이거 날일자 갔을 때 뭔가 집 모양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요렇게 호구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대방이 압박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행마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행마를 실전 행마를 여러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가장 꼭 배우셔야 되는 게 행마 그리고 사활 그리고 맥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정석과 포석 이런 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걸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석은 한 10가지 정도 포석도 뭐 삼연성 뭐 중국식 포석 고발식 포석 해서 잘해봐야 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그냥 많이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네 머리가 과부하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만 그리고 꼭 쓰셔야 될 것만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둑넷 강좌 실전 필수 행마 오늘 첫 시간에 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